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디렘 가격이 4달러 붕괴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5월 31일이고요. 삼성전자 주가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때 반등을 했죠. 화해가 제재를 받으면서 반사이익으로 상승을 했고 SK하이닉스는 지금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해왔습니다. 2019년 1월을 한번 찍어보면은 이쯤이겠죠. 여기서 디렘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올랐냐 하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이때는 잘 되고 있었죠. 그래서 상승을 하고 여기가 한번 찍어보면은 고점을 향상했던 1월 31일이죠. 2월부터 6월부터 해서 2월에 떨어진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2월에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등락이 있어서 떨어질 수 있지만 3월에도 디렘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이걸 보면서 슬슬 추세가 하락으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디렘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디렘 가격이 6.25% 떨어졌다고 합니다. 랜드 플래시 가격도 1.26% 떨어졌고요. 반도체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지속돼서 업황 자체도 조금 침체가 돼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매출에도 타격이 오는 게 삼성전자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25% 줄었고 SK하닉스도 35% 줄었다고 합니다. SK하닉스가 가장 크게 감소를 했고 주가도 지금 현재 좋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도 역시 매출이 22% 감소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로이터에서 6월 1일에 미국이 이제 중국 물품에 25% 관세 부과를 시작을 했다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주말 동안 이제 나온 거고요. 관세 부과 시작했으면 진짜로 본격적으로 칼 빼들고 조금씩 싸우고 있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마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글로벌 이슈는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들은 영향을 주가에도 받게 되어 있죠. 개별 호재가 있어도 반등을 하지만 이 반등하는 폭을 금방 또 반납을 했죠. 그리고 이제 5월 31일 오후에 삼성 측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구체 조건 제시를 확인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드러나는 거짓말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기사가 나온 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반등을 했죠. 6% 상승을 했는데 이미 선반영을 받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한 걸로 보입니다. 기사 내용에 고한슨 사장이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그렇게 해서 콜 행사로 해서 주식을 가지게 되면 그거를 삼성이 다시 사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젠은 미국 시장 판권을 5대2로 나누면 하겠다고 했는데 삼성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거인멸할 때 여기 옵트인 프로포절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역 제한 문서를 에피소드 측에 보냈는데 이 부분을 다 삭제를 했다고 하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주가를 보면 지지선을 쉽게 깨지는 않습니다. 이 지지선을 깰 때도 개파락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개파락으로 깬 거거든요. 5월 8일 기사인데 검찰 수사 금물살의 약세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자료를 회사 직원이 공장 바닥에 묻어 사실을 확인하고 공장 수색, 공용 서버 등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못될 가능성이 더 늘어났죠. 확률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개파락을 한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여기서 반등을 했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바닥까지 떨어졌죠. 지지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보통 개파락이 나올 때 여기도 지금 개파락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전날에 차트 모양이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는 사람들은 다 매도를 하고 다음날에 개파락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양봉이 나와서 바로 개파락이 나오기보다는 또 여기도 개파락 나올 때 이 전날에 보면 은봉이죠.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미리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걸 알고 아니면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발표일이 내일이다라고 알면 불안함에 파는 거죠. 좀 확대해서 보면 은봉 나온 거 개파락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부분도 은봉 나오고 개파락 여기도 은봉 나오고 개파락 은봉 나오고 개파락 이렇게 해서 화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면 단기 바닥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기사가 안전기사가 나왔다고 해도 주가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는 당분간은 또 이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그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양봉이 떠도 며칠에 걸쳐서 다시 은봉이 나오면 약세니까 또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구간이 되는데 일단 양봉이 나왔으면 단기적으로 정말 단기적으로는 안심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31일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미 사이토다인과 350억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 계약이냐면 2027년까지 최소 2,800억 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이거는 사이토다인이 제품 개발에 성공을 해야 하는 조건 하에서 2,800억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18조 7천억이고요. 현 정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지금 고초를 겪고 있죠. 이렇게 하고 뭐 거래정지도 한 번 타고 차트가 지금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4월 10일로 맞춰서 한 번 보겠습니다. 2018년 4월 10일까지 어떤 차트였냐면 정말로 좋은 주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거 진리의 우상향 아닙니까? 받았고 떠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사는 종목이 되는 거죠. 조정 받으네. 눌림매수, 눌림매수. 다 눌림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사놓으면 다 결국에는 수익을 보는 자리. 다 눌림매수. 여기도 눌림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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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림매수. 그러니까 진리의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버리니까 순식간에 그 아름답던 차트가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기업이 아무리 그 수익을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실적이 받쳐주지 않고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었잖아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실적으로 나오려면 몇 년이 더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정권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주가가 지금 30만 원까지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주봉을 한 번 보면 그렇고 월봉으로 봐도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삼성전자의 착이 먹거리가 되잖아요. 수익 창출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는데 정권에서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많이 했을 때 타이밍을 잡아서 저점에서 차근차근 모아가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쉽게 망할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서 이런 기업들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30만 원 원래는 30만 원에 지금 살 수 없었던 가격이거든요. 여기 돌파가 일어날 때 저는 이때 못 사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때 못 샀던 분들이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문제들이 다 해결될 때쯤 되면 다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줄 텐데 그때 매수를 다시 해볼 수 있겠습니다.